구독,좋아요,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대박 우리는 오늘 인도네시아 음식점 왔습니다 보시면 테이블에 언젠가 좀 많아요 인도네시아,름피아,팔레시아 르키 치카포르 다이로드 3 vicious househo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미고랭이고요. 이번엔 아얀박칼 치킨이고요. 이번엔 렌당입니다. 진짜 유명하죠. 잘 먹겠습니다. 쌀이 우리나라 쌀과는 좀 다른 맛이에요. 씻는 식감도 좀 다르죠. 그리고 간이 되어 있는 짭짤이랑도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밥이랑만 먹어도 되나 봐. 어떻게 먹었을까? 맛보여다는 느낌. 나시르막처럼 코코너미크로 지은 밥일 줄 알았는데 그거랑 나름이 더 짭짤한 맛이에요. 고기가 정말 부드럽게 맛있어요.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 또 사진 아시는 칠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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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마리? 어휴 거의 2마리가.. 잘 부탁드립니다. 오! 오! 부드러워. 맞춤크 잘라고? 먹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이것도 밥에다가 넣어먹을게요. 치킨은 밥이죠. 맞아요. 치밥! 치밥. 소스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? 맛있어요? 소스도 진짜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부드럽게 엄청 부드럽게 공구를 넣으니까 확실히 매콤한 맛이 나니까 안 느끼하고 맛있네요 음 실리랑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맛있어요 모래 좀 면이 달라요 좀 바삭한 느낌의 면 느낌이 나죠? 도톰하고 노란색 면 되게 파삭파삭한 느낌 좀 꼬들꼬들한? 살짝 플라이가 된 튀긴 느끼는 면이고 약간 무섭은 것 같은 색다른 맛이에요 되게 색다른 맛이에요 맛있나? 약간 인스턴트 약간 인스턴트 나시골 인스턴트 닉땡 느낌이란 거라는 좀 더 식에서 해줘요 뭐야 엄마? 뒤에 양파 프라이크가 있어요 저는 데이저벅 되게 좋아합니다 어? 여기도 들어있어요 치킨 치킨 치킨이겠죠? 안전 puisque 어떻게 아는거는 체크가 너무 맛있어요 햇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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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